반갑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3명이에요. 네. 썰나가네. 감사합니다.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. 오늘 밤에 나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둘러가신답니다.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? 겟 때문에 중지받고 겟 때문에 심판마다 지옥 가면 안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리가 마를날이 없구만? 마를날이 없구만. 유리가 마를날이 없구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? 안 보장이니까 유턴에서 가르쳐주세요. 네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늦게 나와서 반입금만 하려고 그랬더니 멀리 가시는 손님이 온종일 감사합니다. 남양주의 거의 끝부분 수도원입니다. 여기가 고통 Sauk Park. 전방에 바꾼 접근을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포기합니다. 침칫 bird 마 Cortex 광복이 하체정붕을 하고 어우 깜짝놀랬네 자 에이 뭐해 에이 담배를 끊어야지 아이 참 아이고 오늘따라 손님들이 왜 그러실까 담배나 빈티 꽤 되는데 누구 줘야 되나 아이고 참 디테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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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